시연이의 발자취 자유시간 정신없이 일어나서 자켓 찍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켓은 곧 찍으러 가는데 의상과 히트텍 입었어요 의상과 메이크업 그리고 헤어 앞머리 피스도 붙이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너무 저 같지가 않아서 어색해요 봐봐요 그죠 저 같지가 않죠 볼터치도 이렇게 코랑 이어서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새로운 느낌이야 팬분들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삼장에 가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도착했어요 여러분 여기 너무 공기가 맑아요 예쁘죠 공기가 너무너무 맑아서 막 이슬도 떨어지고 그래요 한번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고즈넉한 거리가 있죠 그리고 여기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 보시면 약간 날아올라 뮤비 찍을 때 그런 느낌도 살짝씩 나고 다람쥐에요 여러분 다람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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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게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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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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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냐? 따람쓰? 어딨어? 따람쓰? 따람쓰? 없네 따람쓰를 놓치고 사실 저 알아보고 달려오는 줄 알았거든요 안오네 자 여러분 이런 공기좋은 곳에서 비록 자켓 사진이라는 일을 하러 왔지만 힐링한다는 생각으로 촬영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촬영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촬영까지 마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꽤 재밌어요 너무너무 조금 대기하라고 하셔서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옷 갈아입었습니다 두 번째 착장이에요 짠! 어떡해 춥겠다 그래요 추울 것 같긴 해요 체인이네요? 근데 옷이 예뻐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수정을 하고 또 여러분 뵙도록 뵙도록 하겠소 옙 네 이렇게 헤어랑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야 괜찮아? 괜찮아? 언니 조심해야지 몸이 제살인데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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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여기 여기는 거야? 여기에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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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원이가 넘어질 뻔했어요 혼나야돼 너무 아파 여기서 분명히 곰돌이 했는데 여기 어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여러분 다미 리즈 찍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요? 그러면 촬영할 때 뵙겠습니다 안녕 우와 엄청 아늑해 보인다 여러분 어둠 안으로 들어왔다 헉 너무 따뜻해 진짜 따뜻해요 여기 여기서 저 한 3일만 살고 싶어요 여기 너무 아늑하고 따뜻하고 너무 좋다 야 침대 앉아봐 대박이지 빨리 들어가 스마트야 저 여기 제 원픽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호텔 언니는 호텔도 좀 괜찮긴 하던데 침대가 일단 저는 여기서 조금 쉬다가 개인 촬영을 먼저 해보고 또 뵙겠습니다 촬영을 끝마치고 왔습니다 어 리액션들이 너무 좋으셨어요 스태프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촬영 너무 재밌게 했어요 어 이제 저는 쉽니다 일곱 아니야 통화 여섯 명 중 1번으로 찍었기 때문에 저는 다섯 멤버들이 찍을 때까지 잘 시간 잘 시간 잘 시간 잘 시간 그러면 저는 이 포근한 침대에 살짝 누워볼게요 머리가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그럼 여러분 굿나잇 굿나잇 방금까지 촬영했던 게 약간 내추럴한 TP 컨셉이었고 이제 촬영할 거는 고스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어 렌즈도 바꿔 낄 거예요 렌즈도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렌즈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히히 아 감사합니다 바꿔서 끼고 아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가방이 어딘지 생각하고 있었어 바꿔 끼고 그러고 수정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지요 어 너무 따뜻하다 몸이 녹는다 제가 어 메이크업을 하는 도중에 하는 도중에 어 다음 촬영장으로 넘어가 넘어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를 탔고요 어 어 저도 요플라 하나만 줘보세요 없죠 안됩니다 저 줄 거예요? 여러분 이거 제 카카오톡 뮤직 추천 뮤직 아 맛있어 듣고 있어요? 촬영장 가서 다시 봅시다 안녕 메모 안무도 안 듣죠?